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홈그라운드 방송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류닷컴과 함께하는 제16개 고향 한스타 SBO 연예인 리그 한류닷컴과 함께하는 제16개 고향 한스타 SBO 연예인 야구리그 하반기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맨날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이 왜 화면에 이렇게 등장하셨을까 소개합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고요 이제 SBO 연예인 야구리그 하반기에 공식 아나운서로 선정되신 이정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아나운서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야구중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야구중개 처음부터 보셨잖아요 네 어느 팀이 이길 수 있었어요? 어휴 지금 역점에 역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감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의 오늘 승리 팀의 픽은? 음... 저는 그래도 오늘 처음 보러 왔잖아요 네네 전반기 실적을 보니까 조마조마 팀의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네 2점 차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마조마의 역점을 던져주시겠다 저는 그렇다면 물론 조마조마가 상반기 결승전에 진출했던 그런 굉장히 강팀인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브랜디슬램에게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 내기 한 번 할까요? 어... 어떤 내기가 좋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날 네 저랑 공동중계를 하시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이기면 제가 뭘 해드릴까요? 어... 제가 이기면... 저랑 경기 시작할 때 함께 멘트를 하는 거로... 그걸 제가 해드릴까요? 같이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서 투수리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네 자 투수리 투아웃 주자는 말루 모든 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 골 하나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자들 스타트! 자 스윙에서 여기서 선진으로! 이정현 아나운서가... 다루가 말렸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정현 아나운서가 응원했던 조마조마 동점 내지 역전까지는... 이정현 아나운서 슬슬 지금 카메라에 화난 모습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스윙! 이렇게 삼진을 돌려 세우면서... 자... 그랜드 슬램이 조마조마를 잡아냅니다 11대 9 저희는 다음 주에... 제 1경기 때부터... 이정현 아나운서와... 더블 해설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저희는 2경기... 저희는 2경기...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